여자 예능상 인턴 비자 주현영입니다 주현영 그런 느낌이지 긍정하는 부분 예능 트레이드마크 제58회 백상 예술대상 TV부문 여자 예능상은요 축하합니다 주현영님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주현영님은 전세대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성대모사 SNL 코리아에서 크루로 활동하고 있는 주현영입니다 사실 저는 꿈을 키워오면서부터 SNL 크루가 너무 되고 싶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SNL 크루가 됐고 저를 SNL 크루로 가족으로 받아주신 안성희 본부장님과 신동엽 선배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사랑하는 SNL 크루 선배님들 한주 한주 정말 너무 많이 배우고 있고 저랑 같이 연기해 주시고 함께 고민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마음껏 상상하고 막 표출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실 그 주기자라는 캐릭터가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너무 잘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심 마음이 되게 많았어요 늘 그런 마음들이 막 넘쳐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되게 힘들었었는데 지금 이렇게 주기자 캐릭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주기자를 연기하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계속 연기를 즐기면서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계속 제 편이 되어주고 응원해 준 저희 가족들 너무너무 사랑하고 SNL이 지금 시즌이 3회 정도 남았는데 3회 동안 정말 더 최선을 다해서 재밌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작품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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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